갑자기 또 악수예요?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연예계 선배님께서. 우리 큰 형님이신데, 또. 안녕하세요, 자녀집니다. 아, 졸아, 졸아. 내가 약간, 나도 약간 장혁 딸. VJ 특공대. 여기서, 아, 여기서 아니야. 여기도 치킨, 여기도 치킨 요기 전통 치킨으로구나. 아름다운 치킨을 안무도 이번에 같이 가둬다는 아줌마부터 치킨 대학을 졸업했다는 아저씨까지. 요도나도 치킨 먹으려고 우왕좌왕 안전빛을 절취부심. 하하하핫.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뭐 오디션 아니죠? 이미 캐스팅된 거죠? 하하하핫. 아이고, 지노지로. 안녕하세요. 거의 처음이지 않나? 네, 방송은 처음이에요. 1박 때 니네 집에 잠깐 간 거. 그 편이 안 나갔죠, 방금. 하하하핫.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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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호라고요. 아, FD로 알고 있어요. 하하하핫. 아직 송진호라고요. 연기 배우, 배우. 송진호라고요. 라이징 스타.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형,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1시간 전에 왔어. 아, 형. 이제야 뵙니다. 설레요, 저는. 이제야 뵈요. 나왔어. 형. 아, 진짜 봐. 안녕하세요, 지노지. 안녕하세요, 지노지. 안녕하세요, 지노지. 이렇게 만나네요. 우리. 아, 근데 지노지 씨는 톤이 너무 좋다. 아, 아니에요. 진짜로. 형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천천히 해. 천천히 해? 5분 정도 있다가. 아, 그래요? 방금. 하하하하. 세호 형이랑 준호 형님은 탓장. 그렇죠? 탓장. 탓장. 반액을 걷지, 우리가. 네, 그때 진짜. 기막힘 매출도 같이. 아, 기막힘 매출. 형님, 근데 왜. 형님, 근데 왜. 전화를 안 주시는 거야? 전화를 세 번인가 했는데. 아니, 원래는 이거 하나는. 아니, 왜 버렸어요, 제가. 다른 분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33년. 기록 봐야겠다. 여기 있잖아요. 8월 27일, 29일, 9월 2일, 9월 4일. 형님, 세호예요까지 묻혀 버렸는데 한 번도. 아이씨, 옛날 번호잖아요. 아이씨. 전화 한번 해봐요. 전화. 하나. 하나. 저장 안 돼 있어.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배추, 배추, 양배추. 그 집에서 은은이 됐어요.